서울에 빌라가 이렇게 아파트가 될 물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때요? 공무에도 또 기다리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야 합니다라는 오늘 주제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또 희망적이고 특히 부동산 중에도 아파트, 빌라, 주택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택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멘토가 저번에 지금 정의 차리고 이사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진짜 맞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 중이실 여러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 함께 보시면서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네 머니투데이 기사도 있고요. 이거는 어디 기사인가요?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관련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뜨기는 했는데요. 그중에 정리가 잘 돼 있는 걸로 추스려 봤습니다. 또 올랐다. 예 따끈따끈한 기사 제목이죠.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평당 3,100만원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 거는 3,500만원 넘게 찍었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서울 아파트 분양가 올 1월 3,000만원대 회복 뒤 상승세. 시멘트 추가 인상 분양가 추가 상승 가능성. 예. 시멘트 가격의 추가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이미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도 추가 인상이 됐는데 추가 또 인상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되면서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하는 것들이 뭐 그냥 웬만한 국민평수도 이제는 9억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9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4억짜리 5억짜리 있는 물건들이 그게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그러면 3억이 되고 2억이 되고 진짜 더 떨어질까요? 한강변에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7억 8억 이런 아파트들이 좋은 입지에 있지도 않고 옆 근처에도 없고 땅의 신부도 좋지 않은 그냥 이 분양가 자체도 3,100만원. 여러분 살려고 그러면 9억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물건들이 과연 조정을 받을까요? 더 조정을 받을까요? 이 시기가 안정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완전히 날아가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우상향을 조건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없을 거라면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후년에도 5년 후 10년 후는 더욱더 수많은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계획만 갖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 그곳에서만 13만여 개의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했죠. 판교가 10만 개 일자리, 10만 개 때 일자리였어요. 그거 가지고도 판교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용산국제업무지구 안에만 해도 13만여 개의 일자리가 들어온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곳은 서울이고요. 이렇게 조종이 되고 있는 국면 가운데에도 분양가는 새로 짓는 건 이렇게 상승을? 이 가격에서 이게 가격이 올해는 이렇게 비싸지만 내년에는 내려올까요? 절대로 한 번 오른 건축비는 절대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옛날에 우리 반포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어땠어요?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알죠? 네, 2천만 원인가 분양가가? 천몇백만 원인가? 여의도 옛날에 신도시라고 해서 여의도 처음에 아파트 지어지고 그랬을 때 그때 군문경매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처음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300만 원대였어요. 300만 원대. 건축비를 고려하고 분양가를 설정한 거 아니에요. 땅값을 고려해서. 지금요. 지금요. 언제 얼마예요? 9억, 10억이 당연한 세상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왔죠? 왔죠? 평당 3,100일이잖아요. 평균. 그렇죠? 여러분, 주택도시본용공사가 15일 공개한 지난 5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다. 이거 1제곱미터예요. 한 평은 여기 평당으로 그냥 보시죠. 평당 3,106만 6,2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보다 1.38% 오른 것이다. 작년 5월과 비교하면 10.11%가 올랐다. 그러니까 작년 5월하고 지금하고 1년이 지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10% 여러분 그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습니까?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올해 1월 3천만 원대를 회복한 뒤 5개월 연속 3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 2천만 원대로 내려갈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지난달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은 2,200만 원대였어요. 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전월 대비는 0.79% 상승했다. 전국 민간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은 분양가는 1,214만 원으로 조사했다. 이건 전국에 있는 거예요. 전국에 1,600 이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1.70% 전월 대비에 올라온 거예요. 전국을 비교해봐도 오른 거지만 사실 이제 지방과 관련해서는 건축비 상승 때문에 약간 오른 형국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 모든 평균 자체를 견인한 것은 서울의 물건이 감황성이 굉장히 높겠죠. 5대 광역시 세종은 1,710만 원으로 작년 5월과 비교했을 때 11% 상승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국이고 우리가 좀 관심있게 보는 핫한 지역이고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10%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뭐 계속 그런 얘기인데요.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네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시멘트 가격의 추가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미 올랐는데 또 추가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3,1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3,300이 되고 500이 된다는 얘기죠. 업계 1위인 쌍용 CNE가 다음 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14% 올리겠다고 나섰는데 이어 성신양회도 인상대열에 합류했다. 아 여러분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여기 이미 오른 상태에서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요. 앞으로 또 더 추가로 14% 올리겠다고 한대요. 이게 아파트가 만약에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거라면 금리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금리도 지금 고금리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이걸 지으면서도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분양가가 이 상황에서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성신양회는 지난 2일 레미콘사를 대상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오는 7월부터 톤당 10만 5천 원인 일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12만 원으로 14.3%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냥 통보네요. 통보. 우리는 이곳에서 시멘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담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원자재값이나 여러 가지가 올라서 이걸 안 받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 이미 아파트가 되어질 곳들은 미래가치가 없는 걸까요? 과연? 나쁘지 않죠. 미래가치가 없을 수가 없죠. 여기 아주 노골적으로 제목이 아주 멋있게 나왔습니다.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국평 분양가가 국민평수 얘기하는 거죠. 분양가가 11억 미친 집값 작년 32만 명 서울 떠났다. 여러분 이 분양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버티고 있으면서 추가로 용기 있게 매수하고 이런 분들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솟는 분양가에 서울을 떠나 경기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접근성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러분 국민평수 와 진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얼마였죠? 지금 이제 3천만 원대니까 11억이지만 그때 막 미분양되던 동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때 막 17년 동안 그때 미분양이었잖아요. 마이너스 비 막 5천만 원 7천만 원까지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동탄에 그때 분양가 얼마였어요? 3억? 3억대? 그랬었어요. 지금 이제 분양가 얼마겠어요? 지금 분양가가 얼마겠냐고요. 여러분 부동산이 조종을 받는 건 이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여러 요소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는 국면인 거지. 그죠? 여러분 시장이 회복하게 되면 금방 자리를 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흉흉한 분위기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 군모님 경매 식구들은 집중해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따끈따끈한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통계청 국내 인구 이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총 32만 경기도로 전입 인구는 27만 인천은 4만 이렇게 조사됐다. 서울을 떠난 주된 이유는 주택 문제가 꼽힌다. 맞는 얘기죠. 항상 그랬죠.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작은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전입했다는 분석이다. 집값 부담은 줄이면서 보다 넓고 쾌적한 단지에 살고 싶다는 수요가 탈서울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맞아요. 우리가 같이 경험한 것처럼 그죠? 서울에서 살다가 자제의 자식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쾌적한 곳을 위해서 경기도 일대로 많이 이사를 갔죠. 그죠? 또 경기도 분당에 계셨던 분들은 또 어때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용인 기흥이나 근처에 있는 더 밑으로 또 많이 이동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때 서울이 너무 비싸서 분당으로 내려갔어요. 분당도 비싸지니까 용인으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내려가서 이런 걸 분양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거 사는 게 낫죠. 그래도 서울이 낫죠. GTX가 10개가 생기든 20개가 생기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GTX가 몇 년 전에 생긴다고 해서 집값이 들썩들썩하고 막 올랐던 거 기억나죠? 다시 조정받았죠?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GTX 또 하겠다고 발표했죠? 물론 좋아요. 역사가 생기는 그 근처에 가치가 없는 것보다는 좋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가 몰려있는 서울로 빨리 오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들인 거잖아요. 어차피 수석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또 지하철 타고 교대까지 출근해야 돼. 어차피 또 청량리까지 와가지고 또 지하철 타고 또 저기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30분 만에 오는 건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감사하지만 지금 서울과 그 다른 곳의 가격 차이 좋은 입지는요. 앞으로 더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때문에 잠깐 머물러 우리가 서울이 너무 비싸서 외곽으로 잠깐 가는 건 괜찮은데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거기서 거주는 하더라도 투자는 서울에 하는 게 정답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 벌어질까요? 벌어질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자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신축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아파트 입주 물량은 7만 8천 가구다. 직전 3년 12만 가구 대비 절만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올해 입주 물량 1만 가구 엄청 적은 거죠. 지난해 3만 가구 3만 가구도 엄청 적은 건데 3만 가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서울 신축 단지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해 경기 인천 지역 분양 단지의 청약자 수는 총 3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93%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청약자 수가 3.41%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건축, 자재값, 인건비 등 인상으로 올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울을 떠나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최근 정부의 교통망 확충 발표로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인 만큼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수도권 지역의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비싸서 있을 수 없는 이 서울에 아직은 그래도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으로 빌라라도 매입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서울의 일자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근 10년간 보면 서울의 일자리가 1년에 조금씩 늘었어요. 조금씩 늘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건물을 지을 계획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자리 가까이 있는 빌라라도 와서 월세라도 살아야 되는 수요가 또 많아질 거기 때문에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매가가 됐든 상승이 그 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오지 않겠습니까? 왜요? 수많은 일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폭발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은 서울에 집중돼서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판교의 그 10만 개 일자리 가지고도 판교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네? 고임금 일자리가 플러스였던 거죠. 또 용산에 고임금 일자리 안 들어와요? 고임금 일자리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 또 이제 얼마나 많은 또 일자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 전에 10년의 성장 과정과 지금의 앞으로의 10년의 성장 과정을 절대로 유사하게 보수하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서울에 앞으로 아파트가 될 빌라들이 몇 개의 경매 물건이 나왔는지요? 경매가 천몇백 개 지금 서울에 빌라가 이렇게 아파트가 될 물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때요? 공무에도 또 기다리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3억짜리 물건이 8,800만원까지 내려가는데 이건 뭐 문제가 있겠죠? 2억 8천짜리 이건 뭐 대학력 인수나 그렇죠? 이런 여러가지가 있겠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소액이어도 내가 인수할 목적으로 낙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송파구에 2억 8천인데 5천 대학력 임차인 써있네요. 대학력 임차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 한번 볼까요? 자 1억 9천 500이네. 자 1억 9천 500보다는 이거 이제 높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실제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 그렇죠? 2억 8천이었던 물건. 송파네. 송파. 네. 자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간단하네요. 송파구 당일세만 알아보면 되네요. 이것만 알아보고 입차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 물건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지방에 있는 물건도 돈이 되는 거고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물건들이 많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방금 그 물건도 몇 천만 원으로도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 1억 9천 500을 주면 되는 건데 내가 새로 전세를 맞춰가지고 놔도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걸 전세에 얼마에 맞출 수 있는지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 지금 이럴 때 부동산에서 또 전문가들이 더 큰 폭락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기회가 기회인데 기회인 줄 알아야 되는 우리 군모닝 경매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이현사 이렇게 외치면서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옹민규님 굿 이야냠님 다들 10억 넘는 집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태희언니 행복부자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날 되시면 좋은 물건 잡아 부자 되시길려 인사 주셨어요. 아이고 네 태희언니도 항상 건강하시래요. 태희언니가 인사 주셔가지고 다른 마음 많은 분들이 인사 주셨어요. 별고래 복덕방님 411일이요. 와우 계속 올라올라 네 좋습니다. 네 올라올라 그러니까 조금 찔리네요. 아마 이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들이 반갑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집이 없을 때 이렇게 부동산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행복했어요. 진짜예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내가 없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 진심으로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었냐면 집값이 막 더 떨어지면 막 더 떨어지면 내가 이거를 사야지 그때가 되면 달라빛을 얻어서 사야지 근데요 원래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기사 한두 개만 보고 뉴스로 깊게 고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물 흐러가듯 흐러가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어느 순간 봤더니 또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살면서 엄청나게 반복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때그때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부동산 뉴스에서 마음이 멀어집니다. 안 맞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어때요? 또 뭐야 또 꿈틀꿈틀하나 본데 그리고 또 클릭 한번 해봤더니 어때요? 어머 매물 쏙 들어갔다 그러고 피가 얼마가 붙었다 그러고 몇 천만 원 이제는 금매물권은 사라졌다 그러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죠? 파이팅 하십시오. 아이가세님 992일차 지금이 이런 분위기가 통계 얘기하면서 지금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죠. 이럴 때가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다들 좋은 줄 알기 때문에 부동산 내놓는 사람도 안 내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럴 때일수록 집중해야 돼요. 지금 기회가 기회인 줄 아는 부모님 경우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순일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우리 서울로 가요. 스톤이 마음이 급해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꾸준히 나갈게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재봉이 형님 우수에 맞춰 봄이 왔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시네요. 좋은 일들로 성투하십시오. 오늘도 긍정적인 전망에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아이바미님 요즘 아파트 꾸준히 회복 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서울은요. 지금 꾸준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약간 조종을 받고 있는 슬픈 지역도 있어요. 도노관 같은 경우에 그 외지역에 입지가 좋은 곳들은요. 여러분 금매는 소진됐어요. 다시 금매 찾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음 좋은 판단에서 꼭 낙찰 받고 싶어요. 숑숑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여러분 아 또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 잊으신 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명절 전에 우리 함께 약속한 것 기억하시죠? 네 목표를 세우고 우리 챌린지를 통해서 부자되는 습관을 굿모닝 경매와 만들기로 한 것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이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자되는 오늘 하루 또 희망을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쁘게 여러가지 일과들을 힘든 일과들을 맞이하시는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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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